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게임 바로 롤스타타워 디펜스입니다. 가보도록 망했네 다가 왜 얘는 코도 깨고 얘는 어... 상자캐 가보자 아 데미지 2배는 되지 마라 제발 초반에 30인가 40인가 그래요. 80대면 겹쳐진 거야. 아 일단은 띄자. 얘를 일단 출시. 어 극단적인 아 거야. 어차피 예전에도 붐바오브를 얘한테 썼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막을 수 있을 거예요. 파이어브가 100%인데 근데 어차피 얘는 뭐예요? 야 요게 길 아니야! 이쪽으로 오는 건데 굿 굿 굿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번엔 이쪽이 인류가 나루토가 때려보지만 절대로 안통하지 왜? 이것만 남겨두고 해주고 아니 어? 그게 아닌데 얘는 다 잘 깔는데 왜 이렇게 와 진짜 초보네 이제 막네 나 그렇게 막는 거야 내꺼는 돈주는 유닛이라고 1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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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남는 거를 여기다가 화이어부에다가 화둔 와 어차피 나중에 강화해도 되는 게 쟤가 딜주고 얘가 뒤에서 딜주면 완벽하거든 1,500원 아 안됐네 1,600원 그다음에 750원에다가 왜 여기다 올리는 건데 그냥 나 혼자 사는 거 똑같네 너무해 근데 진짜 초보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긴 하네 자 초보인데 어 올려주고 여기는 또 3,300원으로 올려주고 어 방해된다 잘 막고 있으려나 잘 막네 잘 막네 어 어 어 650원으로 또 올려준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번 3,000원 올렸는데 아 5,000원 그러면 얘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아 맞다 신게리비 맞다 나 맞다 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신게리비 미웠지 일단은 돈이나 좀 모아줍시다 어차피 돈을 모아야 돼 애들이 비쌀 거거든 아마도 비싸겠지 안 비싸면 큰일 났네 난 초보를 위해서 막아줘야 돼 안 막아주면은 내가 너무 악덕같이 보이니까 1,300원 또 올려주고 3,750원으로 요거 올렸고 요거 올렸고 요게 나왔네 이게 깐지가 나긴 하지 솔직히 요거는 깐지가 너무 좋아 1,500원 1,500원 해지고 1,400원 1,400원 으 으 으 어 잘 꺼내 요기는 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으 으 으 올려줄려나 오케 올려 줬으니까 또 업그레이드고 으 올려주고 아라라라라라라라 아 업글 아라라라라라라 앙 으 으 아 됐구요 1 2 3 4 5 6 7 8 에서 깔는데 으 막히면 또 업글을 시켜주면 돼가지고 아아 아닌데 이렇게 됐어 다섯 번째 또 해주고 또 업글 점점 애들 체력이 늘어가죠 1,300원 또 업글 아 뉴비 도와주는 것도 뭐 재밌구만 업글을 해준 다음에 얘도 아 안되네 도와주는 것도 재밌네 어차피 얘가 공속 1초라서 괜찮아 안되나 안되면은 여러 개 깔으면 되거든 지금 돈도 좀 많아가지고 오 말레 뭐 올리고 해주고 8만원 오케이 최대 다 했고 일단은 막을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야야야야야야 막히겠다 막히겠다 얘야야야야 또 해주고 650원 또 올려주고 아 이거 막는 게 좀 뭔가 찌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이니까 다음에 이거 좀 와야 와야 좀 잘 끝낼텐데 오케이 오케이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미안하다 자 오늘 이렇게 올스트 타워 디펜스 무한모드에 들어가는데 베이컨 초보 차가 들어왔군요 네 재밌고 또한 구독과 저희 알림 버튼 오세요 그러면 안녕 베이컨 이번 거 하고 잘 커야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감사합니다.